아 네 어제 어 11월 15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. 겨울을 제초하는 비가 내렸습니다. 오늘은 11월 16일 아 산 위쪽으로 불안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겨울로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. 예 다음주 11월 22일은 소설입니다. 소설 얼음 첫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소설 그 다음에 적은 눈이 오고 첫눈이 온다는 소설입니다.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도 이제 유튜브로 한지 한 4 5개월 정도 됐는데 영상을 찍다보니 하여튼 몸이 목쪽이나 어깨쪽 손가락 손목 쪽이 좀 안 좋아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걷기나 수영, 스트레칭, 맨손체조 항상 건강관리를 항상 우리 유튜버님들은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해서 좋은 영상이 만들어지고 몸이 건강해야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라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항상 시청자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좋은 영상들을 만드시는 우리 유튜버님들 항상 화이팅 하시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 유튜버님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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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